클락 슈퍼클레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스펙션 ON 대각선 방향으로 워킹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터치 하면서 박수 왼쪽 똑같이 왼쪽 워킹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힙스웨이 하면서 사이드 터치 힙스웨이 하면서 왼쪽 사이드 터치 제즈박스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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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사이드 포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대각선 방향으로 가슴 펌핑하면서 스텝 투게더 스텝 터치 sr2 touch back drag together count 1 2 3 4 5 6, 7, 8 세션 4 스텝, 피봇, 하프턴트 레프트 아웃, 아웃 힙스웨이, 라인, 레프트 콜드, 박수 두 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한 번 했습니다 월 7에서 16 카운트 하신 후에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6시 방향에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탭 두 번 했습니다 월 10, 월 11 후에 12시, 9시 방향에서 넷 카운트 탭 있습니다 넷 카운트 하시는 동안 포즈는 자유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웨이브 두 번 했습니다 탭 1, 2, 3, 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, 5, 6, 6, 7, 8 감사합니다.